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바로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읽으면 바로 여러분이 도움이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제가 목차를 읽으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읽어보면 딱 나오는데 건강책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다른 건강책이랑 어떤 관점으로 좀 다른지 이거는 제가 좀 영상 말미에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큰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성호르몬 균형과 건강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남성질환 여성질환은 호르몬의 관점에서 봐야지 완치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도움이 이게 도움이 될 건지 이게 해로운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챕터들을 보면 난임과 임신 또 제가 난임 부부였거든요 진짜 이거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생리통과 월경전 중후군 그다음에 여성암 그다음에 남성암 그다음에 단항 난소중후군 그다음에 챕터 1의 마지막은 폐경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한테 특히 유익해요 이 책은요 그렇다고 남성분들한테 안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남성분들 읽으시면 와이프한테 얘기할 게 많습니다 많이 얘기해줬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 솔직히 이 책은 특히 더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챕터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호르몬 신진대사 기분 제가 이제 남성분한테도 안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챕터가 발기부정과 이후의 건강 문제 여기서 되게 리마커브라는 게 있어서 그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당뇨병 여러분 당뇨병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진짜 그다음에 이제 갑상생, 갑상성 질환 그다음에 피부와 모발 우울과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음식 이제 이거는 영양의 비밀 이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장수의 엽설 다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랑 기분이랑 어마어마하게 상관이 있다는 거를 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 3가 다시 좋았던 시절의 나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제 좀 유해물질들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나쁜 것도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레시피가 아주 알차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차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은 개인 사례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어? 나랑 비슷한데? 나 이걸 따라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자분이 의과대학 교수님이시죠? 네 저자분이 그냥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워싱턴 대학교인가?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교수님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게 좋더라고요 이분은요 이분은 그거를 맡고 있더라고요 책임을 다하는 의학을 위한 의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비영리단체예요? 네 비영리단체 이건 비영리단체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지만 의사분들도 영리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하세요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번역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하신 전문 번역가 분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내용이 많은데 제가 딱 세 개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여기 저는 이제 우울증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이 병 말고도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드리면 건강한 장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이건 영양의 비밀에도 나온 얘기에요 그쵸? 식물에는 섬유소가 많고 섬유소는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채식이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 건강 영양 실태 조사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심층 분석한 이 NHANES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섬유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설명해보겠다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매일 16g의 섬유소를 섭취한다 이것은 성인 권장량의 절반에 그치는 양이다 그런데 NHANES의 분석에 의하면 섬유소를 매일 21g씩 섭취할 때 우울증을 겪을 위험성이 41%나 낮아지고 섭취량이 더 많다면 우울증의 위험성이 무려 70%나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우 대단하지 않은가? 내 예상대로다 섬유소는 변비의 천적이다 그러니 평소에 섬유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며칠 내리 화장실에 못 가는 사람에 비해 하루하루가 더 즐거운 게 당연하지 않을까? 섬유소의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섬유소에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섬유소가 위장 안에서 발효되면 그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나오는데 이 분자들이 뇌를 좋은 쪽으로 자극한다고 한다 난 이거는 우리는 이미 아는 내용이었는데 변비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명쾌했어요 왜냐하면 변비 있으면 우울증까지는 안 가신 분들도 많아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심하신 분들은 거의 준 우울감이 뭐 우울증이 뭐 여러분 진짜 이거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 쪽만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잖아요 야채를 많이 먹어보는 게 정말 좋다 그래서 섬유소를 늘리면은 일단 21g만 먹어도 위험성이 41%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더 많이 먹으면 7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다 맥락적으로 뭐가 맞냐 여러분 미국은 진짜 이 우울증 약 처방이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 보니까 저는 조금 설명이 되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야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나물도 많이 먹고 우리나라는 발효식품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좀 건강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지 이거 보니까 좀 확실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서구 식단 바뀌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채소 안 먹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읽어드리면은 과일과 채소의 우울증 퇴치 효과? 가만히 보니 우울증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만의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하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것이다 가령 스페인 연구에서는 특히 과일, 견과류, 콩류가 두각을 보였다 이 세 가지 식품을 즐겨 먹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가 훨씬 적었다 지중해신 식단을 주제로 선행된 유사 연구 4건의 데이터를 통합해 재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육류 비중이 더 높은 일반 식단과 비교해 지중해신 식단의 우울증 위험성은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만의 사례로는 남녀 고령자 1609명의 식단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노인이 우울증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고기만 먹는 그룹에 비해 채소 섭취량 최상위 그룹에서 62%가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과일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인 약 5만 명의 식단과 정신건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연구기는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에 비해 반대 그룹의 연구기는 모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게다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참가자들이 직접 매긴 평가 점수가 비례에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들려주는 연구자료는 이밖에 더 많다 분명 채식 위주의 식단에는 기분 조절과 우울증 예방에 탁월함을 발휘하는 뭔가가 있다 여기 이제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최신 연구들을 소개한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게 뭐냐면 어떤 거는 단정짓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단정짓지 않아요 아주 훌륭하세요 진짜 글 쓰시는 태도부터 정말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되게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있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채소 섭취량을 많이 늘려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짤들 저기압일 때 고기압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만약 그 식욕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울증 측면에서는 완전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책에서 제가 리마커브라는 부분인데 심혈관 질환 얘기하면서 발기부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한 챕터만 얘기해 드리면 정말 리마커브래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성의 생식기는 수압으로 통제되는 장치나 다름없다 즉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늘 원활한 혈의 그름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혈관이 넓고 건강하다면 모든 게 순조롭다 반면에 동맥 경화로 혈관이 좁아졌다면 혈류가 시원하게 통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비아그라를 먹어볼 수는 있지만 혈관 확장 효과는 그때 잠식뿐이다 이 알약이 망가진 혈관을 고치는 건 아니다 이 문제는 비단 생식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장과 뇌를 비롯해 체내 어느 혈관에서도 같은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당장은 발기부전만 고민일지 몰라도 더 심각한 위기가 곧 닫힐지 모른다는 소리다 발기부전을 앓는 중년 남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을 위험성이 더 큰 것이 그래서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정말 리마커브래요 발기부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 10중 8구는 2, 3년 내로 심혈관 질환 증세가 뒤따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 둘 다 심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시술 받으셨거든요 엄청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기라는 게 생식기가 이렇게 쓰는 게 막 뼈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혈액이 확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 여기 아까 뭐라 그래 수압으로 통제되는 장치나 다름없다는 해서 그게 막 기름 끼고 막혀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있다고 보세요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발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러면은 이 찌꺼기 같은 게 나쁜 것들이 굳이 그 혈관만 막았을 거냐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온몸에 있을 거고 그게 심혈관이랑 이제 관련이 되면은 특히 심장 이런 데랑 관련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저는 이거 읽었을 때 되게 리마커블하다 왜냐하면은 발기부전 있는 분들은 성생활만 걱정할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뭐 협심증 이런 거 오는 거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되게 인사이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채식을 하고 좀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여기서 알려주는 걸 하면은 건강한 식단을 먹었을 뿐인데 성생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95쪽으로 가서 당, 설탕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게 좀 제가 여태까지 당에 읽은 것 중에서는 제일 좀 균형 잡힌 시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당이 유방암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한다 원래 당은 기본 영양소라 신진대사 유지를 위해 모든 생체 세포가 당을 필요로 한다 물론 암세포도 포함해서다 당이 많으면 세포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유방암 세포가 든 시험 간에 당을 첨가하면 암세포의 성장이 빨라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제2당뇨병을 앓는 녀석 즉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 그런데 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당뇨병과 유방암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둘 다 체지방 증가가 초래한 결과라는 게 결과라는 게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넛이나 사탕 같은 당덩어리에 점점 더 끌리도록 사람의 입맛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방과 칼로리 폭탄이 이런 것들을 당기는 대로 다 먹다 보면 비만이 되는 건 눈 깜짝할 사이다 그리고 과체중과 비만 상태는 암이 더 잘 발현되게 부채질할 뿐이다 그렇다면 당장 군것질도 전부 끊어야 할까? 글쎄 특별한 이유가 더 있다면 그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혈당 조절 전략은 따로 있다 바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근육세포와 간세포의 지방이 다량 비축된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지방이 넘쳐날 때는 세포가 당을 제대로 써먹지 못해 피 속에 당이 남아 돌게 된다는 소리다 같은 이치로 동물성 식품과 오일류를 멀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져 혈당이 내려간다 이 내용은 나중에 8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지나치게 높은 혈당이 바람을 부추킨다는 점과 기본적인 혈당 조절 요령에 어떤 것이 있는지만 기억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암 수술을 두 번 받으셨으니까 설탕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설탕은 암을 자라게 하는 연료 그 자체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험에도 나오잖아요 유방암 세포 있는 데다가 당을 넣으면 어떨는데 유방암 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잖아요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필수 영양분인데 그걸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그 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잉여당이 몸에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잉여당 그러려면 뭐예요? 뚱뚱하거나 비만이면 잉여당이 많아지는데 그게 문제지 실제로 당을 먹는 것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한 인과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뭐지? 닐 버나드 바너드 바너드가 아니고 닐 바너드 박사님은 이 과체중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해요 자주 언급하시죠? 과체중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서 거의 여기 핵심 철학은 과체중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고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읽어보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해죽는 법을 읽으면 상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리브유예요 거기서 올리브유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먹으라 그러고 콩도 좀 저는 올리브유가 더 직접적이라고 봐요 올리브유가 진짜 상충이 되는데 이게 되게 맥락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두 책을 여기서 바너드 박사님은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의사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예요 일단은 동물성 오일은 진짜 독이고 그나마 식물성 오일이 낫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권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고칼로리라서 영양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살이 많이 찌면 호르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권하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권을 박사님 책 얘기를 했을 때 댓글로 중에서 또 뛰어나신 분 계시잖아요 칼로리는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두 개를 읽어보면 올리브 오일을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과체중이 보신 분들은 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올리브는 누가 먹으면 돼요? 내가 좀 뭐랄까 과체중이 아닌 분들은 저는 여기서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뭐지? 권일 박사님 보면 연구가 되게 많아요 좋은 연구가 올리브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연구보다도 실사례로 그냥 너무 그냥 깔끔하게 한 방에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진영 씨가 아침에 올리브를 한 장 원샷을 해요 그렇죠 근데 박진영 씨가 과체중이랑 1위라도 상관이 있나요? 없으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례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건강책은 저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맞어가는 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겹치는 거는 아 이거 진짜 옳은가 보다 알 수가 있고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좀 빠진 부분이 뭐다 이 책에서는 체중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헐적 단식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진짜 왜냐면은 당신은 내로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수의 역설 그 다음에 영향을 비비하면 다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거든요 이 책은 안 해요 이 책만 읽으면 그거 모르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은 호르몬 또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과체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책은 되게 호르몬 베이스예요 여태까지는 딴 책에서도 호르몬이 잠깐 잠깐 왔지만 이 책처럼 호르몬을 많이 얘기하는 건강책을 저는 처음 봤어요 호르몬 특히 그래서 호르몬 베이스이기 때문에 첫 챕터가 8알이 여성 질환 그렇죠 2알이 아예 남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 호르몬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기 또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서 채식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데 채식 자체가 어려워요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식을 하면서 또 챙겨야 되고 칼로리도 맞추려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 책을 해서는 완전 채식을 완전 채식을 할 걸 권하거든요 저는 이 책 읽는다고 완전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채식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이 책 읽고 저랑 고약관님이 원래 커피 마시는데 바로 야채 주스 사 먹었어요 야채 주스 제일 잘하는 집 가서 야채 주스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또 해이해진 거지 우리도 그러니까 늘려가는 거예요 그걸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저랑 고약관님이랑 완전 결론 내서 끝낸 거 애들한테 치즈는 주지 말자예요 이거는 우리 딸도 치즈 엄청 좋아해서 벌써 지금은 계속 먹다가 이틀에 한 번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는 다음에서는 이제 안 사줄 거예요 제가 출간한 모든 책이 공통에 얘기하는 게 유제품은 먹지 말아요 그냥 이거는 빼박이야 워낙 좋아했는데 유치즈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거 읽고 저희 딸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 저희 딸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우리가 우유를 줘서 외부에서 누가 줘서 먹은 거 빼고는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발육상태 엄청 나빠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우리 반에서 그거 우리 딸 반에서 키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우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유는 이거 읽어보면 좀 우유의 폐해가 뭔지 잘 설명돼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 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일반 음식으로 다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식품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만큼 좋은 식품이 그러니까 영양분 관점에서 없으면 먹어야겠죠 옛날 때는 뭐가 없었을까? 옛날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진짜 우유 말한 게 없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미국인이 돌연변이에요 유럽인들이 걔네만 유당 분해 효소가 있지 우리는 없어요 아이들은 차 차고 나서 진짜 어른들은 그냥 유제품 안 먹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먹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유를 강조하는데 제가 두유를 사 먹으려고 보면 우리나라 두유는 진짜 두유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유에다가 콩을 섞은 경우라서 여전히 우유를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리하죠 우리 유제품은 아이들은 케바케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어른들은 유제품은 입에 대지 말자 그게 무조건 좋은 거 좋다 그냥 유제품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분유를 또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질문을 보면은 설명해줘도 헷갈릴 분이 있는데 필요하면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알아서 하시고 읽으시면서 어른들은 먹지 말자 더 완벽하게 정리하면 되겠네 우리는 책을 나름 여러 권 읽고 우리 의견을 여러분도 읽고 판단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히 줄여나가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유 하면 여러분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 이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야채로도 칼슘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이 문화에서 살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젖을 먹는 거잖아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요 우리 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웃이 하고 나서 우유를 아예 안 먹었어요 비슷해요 우리 아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요즘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치즈도 좋아하고 우리 딸도 치즈도 좋아하는데 이제 이틀에 하나 이거 읽고 바로 그냥 뭔가 실천을 하나는 이틀에 하나 줄인 거예요 지금 7살이니까 이제 안 먹고 다른 걸로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거 읽고 이 정도 봤으면 찐졸꾸러기까지만 여기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아픈 분들은 좀 엄격하게 시험을 해보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정말 아팠던 분들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죠 먹는 걸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초콜릿도 먹어도 되고 심지어 우유도 먹어도 돼요 먹어서 건강하다는데요 그게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인이랑 우리만 봐도 우리는 유당분의 효소가 대부분이 없는데 걔네는 돌연변이라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는 그거에서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책은 많이 읽으면서 내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분들 채식 한 달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을 게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효과도 없고 맛도 없고 오히려 허기만 지고 오히려 삶이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그때 원상복귀 하면 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채식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식이요법이 좋은 게 뭐냐면은 부작용이 뭐 상대적으로 엄청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언제든지 내가 되돌아갈 수 있고 누구의 처방 없이 내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또 배달도 다 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편하게 또 얻을 수 있음이 내면 그냥 여기 바너드 박사님 바너드 맞죠? 바너드 교수님이 하신 말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 의사 밥그릇 깨는 얘기라고 그걸 처음에 말하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환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들매 관하여도 뭐예요? 예방이 돈이 안 되니까 예방에 우리가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용기 있는 분들 그렇죠 욕먹을 수 있거든요 욕먹지 다른 의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 그거 갖고 의사분들 욕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럼 땅 파서 진료합니까? 고생해서 했으면 보상도 받아야지 당연히 그냥 아무튼 이게 여러분 건강책은 저는 정말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거의 모든 책에서 빼박으로 얘기하는구나 예를 들면 앞에 새 책은 간헐적 단식 야채 많이 먹는 거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야채 많이 먹는 거 사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왜 좋은지 여러분 야채 많이 먹으면 우울증에 좋아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유가 칼슘 우유 칼슘 섭취 우유를 먹었을 때 칼슘 흡신이랑 야채 먹었을 때 칼슘 흡신이랑 이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실천에서 실천 확률이 높아지고 실천 지속성이 길어지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진짜 우리가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진짜 이것도 전 재밌게 읽었고 저는 또 아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되게 쉽게 푸르륵 읽었어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또 관련 책에서 많이 읽어보시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여태까지 읽고 제가 되게 빡세게 하는 게 간헐적 단식 저는 그 다음에 아예 아침은 안 먹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좀 공복 시간을 길려서 유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몸이 아주 상대적으로 많이 쾌적합니다 이게 개인차가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챙겨 먹습니다 왜냐면 저체중이 안 좋거든요 저체중이에요 저는 여기 그게 나와요 무조건 살 빼면 안 되고 BMI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딱 곡선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안 좋은 거야 저 같은 경우가 엄청 위험한 게 뭐냐면 저체중 저혈당이에요 그러니까 고약관이면 또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몰랐어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랐잖아요 밥을 이렇게 한 그릇 다 안 먹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튼 이거 읽으면 또 당뇨병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왜? 네이버 지식이라든지 의사분들이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거 다 맞습니다 그거 달아야 되거든요 자기 양력이랑 이료 그다음에 병원 갔을 때도 여쭤보고 아프신 분들은 담당이와 같이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면서 이분이 무슨 의사인데 바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뽑아볼 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